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4개로 장갑을 레전드리를 보내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아 돈이 없군요 돈은 경매장에 있을 것입니다 아 창고로 꺼내옵시다 창고로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들어가도록 하지요 12%라서 15% 나오면 좋으니까 사사사 첫번째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3개가 남았기 때문이죠 두번째 세번째 노형심이냐 이거 노형심이었던 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다섯 아 이것으로 별거 아니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.